그러니까 이런 도방에 사의비가 많은 게 판단을 못 내리시잖아요. 그럼 가스라이팅에서 막 다그쳐가지고 빨리 결제하라고 몰고 가면 당한단 말이죠. 사람이 한 번 긁어놓으면 믿기 시작해요. 번전 냈잖아요. 결제했으면 믿어야죠. 이런 걸 사기꾼들은 다 알고 빨리 거금을 투자하게만 만드는 거죠. 그럼 상대방이 알아서 믿어요. 왜냐하면 그 사람은 심리적으로 누구나 애고는 내가 한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못 받아들여요. 최대한 믿으려고 자기가 노력해요. 오판했더라도.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이. 왜냐하면 밀고 나가고 싶거든요. 왜냐하면 내가 인정하기가 싫어요. 어떻게든 극적 반전이 와서라도 내 판단이 옳았다는 걸 인정받고 싶죠. 거기서 버티다가 못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. 사기꾼들은 그걸 이용합니다. 못 빠져나오게 빨리 걸게 만들어요. 보살은 그걸 또 이용해야죠. 그럴 줄 알고 보살은 준비했다 하는 게 있어야죠. 어설픈 보살도가 안 되는 게 사기꾼들은 잠 안 자고 연구하는데 이런 기법들을 순진한 마음으로 이렇게 역지사지를 한다면서 너도 내 마음 같겠지 하고 다가갔다가 바로 털리는 거야. 이번에 되게 쉬웠어. 이런 존재가 돼. 아니 어떻게 사랑이는 지가 하느님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. 진짜 하느님이니까 그러겠지. 이렇게 돼요. 사랑이. 그러니까 나를 가지고 역지사지를 하니까. 이런 것도 그런 거예요. 상대방이 눈치를 채도요. 못 빠져나가게 막는 거죠. 희망을 보여줌으로써. 버릴 수가 없는 카드가 되는 거예요. 어떻게든 이게 진실이었으면 좋겠다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. 사회비들이 그렇죠. 희망을 줘요. 그러니까 못 빠져나와요. 아닌 줄 알아도 나올 수가 없어요. 이걸 나가면 난 이제 절망뿐인 삶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. 여기서 난 희망을 봤거든요. 외계인 만날 수 있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. 아닌 줄 알았어요. 근데 여기서 나가면 난 이제 외계인 못 만나니까. 그러니까. 이게 어묘하게 걸려요. 사람 마음이 아 힘들겠다. 이렇게 되면 딱 물려가지고 사람 마음이 아 힘들겠다. 이렇게 되면 딱 물려가지고